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동안 내려졌던 교회 소모임 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오는 금요일인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지자체 행정 조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 방역 강화 조치 해제 이유로는 국내 교단과 성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왔으며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교회만을 대상으로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 금지 조치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 해제를 두고 기독교 교회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교계와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며 협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